이런 게 생각납니다. 됐어요?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학생 있죠? 둘 다 잘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아, 선생님 저는요. 공부도 잘하고요. 잘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불가능해요. 그렇죠? 아, 둘 다 잘할 수 있죠. 그렇죠? 여기서 잘한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, 그렇죠? 여러분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렇죠? 둘 다 잘할 수 없어요. 그렇죠? 어차피 진짜 하려면 대강대강 할 수 있겠죠. 대강대강. 선생님 기준으로 따지면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한다. 그건 뭐니? 공부도 그냥 대강하고 연애도 대강한다. 이건 공부에 대한 모독이자 연애에 대한 모독이에요. 오케이? 선생님도 고3 때 이게 둘 다 될 줄 알았어요. 안 돼요. 안 돼. 그래서 선생님 택했죠. 고3 때 연애를. 후회하고 있어요. 그렇지? 공부를 택할 거예요. 재수했잖아요. 오케이? 둘 다 안 돼요. 운 보세요.